해외 가수들의 한국에서의 공연은 이제 꿈의 공연으로 일컬어지는데요. 한국은 유수의 해외 가수들이 앞다퉈 공연하고 싶어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내한 공연을 해보지 않은 가수가 있을 수는 있을지언정 내한 공연을 해본 가수가 다시 한국을 찾지 않는 경우는 없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애정표현에 야박하기로 소문난 에미넴 조차 한국 관객들의 떼창에 감동해 무대에서 양팔을 들고 하트를 그려보이기도 했다는 일화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평소에도 말수가 극히 드물고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 기분을 외부에 거의 표출하지 않는 그였기에 이것이 에미넴의 새로운 욕이라는 재미있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외국 가수들이 맛본 우리나라 팬들의 떼창 문화는 단순한 응원을 넘어서 한국인만이 형성할 수 있었던 색다른 공연 매너로 다른 나라의 공연 문화와 차별되는 강점으로까지 자리잡고 있어 단연 세계 최고라는 찬사까지 듣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외국 가수가 내한 공연 중 가장 뜨거웠던 공연 해외 가수가 한국인의 떼창에 감동받고 너무 행복해하는 탑3를 올립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니 이해해 주시고 재미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폴 맥카트니 2015년 폴 맥카트니의 첫 내한 공연이 있었는데요. 폴 맥카트니의 공연 현장은 말 그대로 감동의 물결이었습니다. 이날은 공연 도중 비가 내렸는데요.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한국 관객들은 역대급 떼창을 선보였죠. 특히 헤이 주드를 부를 때는 떼창과 함께 플래카드 이벤트로 진한 감동을 안겼습니다. 4만 5천여 명이 빈틈없이 들어찬 관객석에는 헤이 주드 후렴부인 나라고 적힌 플랜카드와 불빛이 넘실거렸고 모두의 목소리가 하나 돼 화모니를 만들어내는 장면은 온몸의 전율이 일정도로 짜릿했습니다. 헤이 주드는 첫 소절부터 남 연호 소 예외 없이 입을 모았고 경기장은 휴대폰 불빛으로 파도쳤는데요. 이 모습에 폴 맥카트니는 투 굿 투 그레이트 판타스틱이라고 외쳤습니다. 또한 한국어로 대박이라고 외치며 손하트를 만들어 보이기도 했으며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가슴을 두드리는 등 온몸으로 벅찬 감격을 표현했는데요. 공연이 끝난 후 자신의 sns에 아시아 공연의 환상적인 클라이막스였다. 한국 팬들은 어디에서도 받아보지 못한 가장 열렬한 환영을 해줬다. 그들을 사랑한다. 라는 글을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2. 앤 마리 앤 마리는 2019년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열린 홀리데이랜드 페스티벌에 참가할 예정이었으나 갑작스럽게 무대에 서지 못했는데요. 당시 주최 측은 우천으로 인해서 앤 마리 공연은 뮤지션의 요청으로 취소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앤 마리는 주최 측의 입장에 반박했는데요. 앤 마리는 당일 밤 자신의 sns 계정에 내가 공연 취소를 요청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한국 팬들에게 너무 미안하다. 밤새방에서 울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다음날 앤 마리는 호텔에서 무료 공연을 열겠다. 티켓은 필요 없다. 모두 환영한다는 메시지로 게릴라 공연을 알렸습니다. 앤 마리는 약속대로 해당 호텔에서 게릴라 공연을 펼쳤으며 게릴라 공연임에도 수백 명의 팬들이 앤 마리의 무대를 찾아 뜨거운 환영을 보냈습니다. 앤 마리는 현장에 오지 못한 팬들을 위해서 인스타그램으로 생중계하기도 했으며 앤 마리는 정식 공연 무대에 오르지 못한 미안한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공연 중에 팬들에게 미안하다며 눈물을 보였고 팬들은 울지말을 외치며 앤 마리에게 응원을 보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앤 마리를 향해 팬들은 떼창으로 화답하며 종이 비행기를 접어 날리는 등 이벤트를 준비해 팬사랑에 화답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앤 마리는 감성적인 날이었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1. 전 오아시스 리더 노엘 갤러거 우리나라 떼창을 가장 좋아하는 대표적인 팝스타는 영국 록밴드 오아시스를 이끌었던 노엘 갤러거입니다. 노엘 갤러거가 한국 팬들의 공연 매너를 극찬하면서 자신의 공식 홈페이지에 내한 공연 소감을 게재했습니다. 그는 서울에서는 매일매일이 내 생일인 것 같았다. 내가 어떻게 대접을 받을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글을 시작했습니다. 또 노엘 갤러거는 내가 한국을 사랑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며 공항에서 팬들을 만났고 정말 대단한 선물을 받았다. 동생 리암의 그림이었다. 정말 놀라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내한 공연 때는 더 큰 감동을 받았다며 그는 환호 소리가 너무 크고 좋았다. 직접 들어봐야 믿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 팬들의 손동작은 대단했고 노래를 따라 부를 때는 숨이 막혔다. 나는 한국에 올 때마다 엄청난 감동을 받는다고 극찬했습니다. 지금까지 카툰 메신저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